저희가 뒤에 있는 은상한 칼이 정리된 대로 동시 포토타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대도시의 사랑북업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와 봐서 봐도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영화라고 자부합니다 처음에는 국제영화제에서도 정말 뜨거운 폭탄을 쏟아줬는데요 이제는 한국 관객분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네! 우리 매너 좋은 우리 배우분 생겨서 아 네! 자 이제 조금 밀착하셔서 포토타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왼쪽 조금 바라보시고요 관객분들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 왼쪽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네! 학수도 좋고 손이 참 좋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아! 학생의 손에 쥐고 있는 우리 대도시의 사랑북법 네! 좋습니다 다같이 파이팅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10월 1일 여러분 만나 뵙니다 왼쪽 조금 보뇌로 바라봐 주시겠어요? 왼쪽 보뇌로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자 이어서 오른쪽 보뇌로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과의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아래로 잠시 내려가셔서 그 관객분들은 등지고 이 무대 쪽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 뒷쪽으로 화면 뒷쪽으로 화면 뒷쪽으로 네네! 화면 뒷쪽으로 가셔서 자 오늘 저희가 플랫카드를 함께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플랫카드 높게 들어가면서 컨설티기에 함께해 주심을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었으면 되고요 네!